최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것도 너무나 억울하게 지금 박정훈 대령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을 해보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임성근 사단장 어제 전 사단장이죠 조사를 받았는데 나오면서 언론 탓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그간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 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당시에 작전통제권이 없으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신 건가요 새벽 사망사건 이후에 김계환 사령관이랑은 어떤 거 하셨습니까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그 녹취록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본인이 준비한 얘기만 하고 들어가 버렸는데 핵심은 입수 지시를 했냐 안 했냐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부인하고 있고 또 언론 탓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해병대 포병 7여단장 여기가 이제 최해병 소속되어 있던 부대지요 그때 당시 전화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경호 소장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기부여라는 저 표현이 은유적으로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임성근이라는 저 사단장을 보면서 정말 본인이 부끄럽지도 않을까 아니 명색의 해병대로 저렇게 별을 다한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자기 휘하에 있는 병이 죽었는데 저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나와서 나는 떳떳하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 해병대라는 정신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정신이 저 임성근이라는 저 군인에게 있다면 그건 땅에 떨어진 정말 지나가는 개도 쳐다보지 않을 것 같은 불명예가 지금 덧씌어져 있는 거 아닌가 본인이 정말 그걸 모른다면 두 번 세 번 더 부끄러워질 텐데요 입수 지시라는 게 저 대화 내용 말고도 대대장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실무 중대장들도 건의를 하는 단톡방 문자까지도 또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손바닥으로 지금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본인이 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론에 대고 언론 탓을 하는데 사실 이 사단장이 그 수색작업을 가지고 공훈장실장이라고 하는 정훈장교 정훈공보실장이랑 얘기를 하는 걸 보면요 마치 그걸 잘 포장해서 잘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 홍보하기를 원하는 이런 스타일의 분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지시를 다 하고 또 그 지시를 받은 대대장 중대장 이런 분들이 다 증언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자기 보호를 할 그건 있긴 하겠습니다만 언론에 대고 나와서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한다는 게 국민들의 법감정에는 일체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사실은 수사도 못하게 하고 경찰에 가 있는 기록 전부 다시 또 되돌려받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 임성근이라는 사람 살리려고 이 사람이 차기 해병대 사령관에 가까운 내장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지만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훈공보실장하고 주고받은 카톡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그 화면을 보면 사단장님 지시 그렇게 하면서 특히 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지휘하는 부대장은 현 시간 이후 현장 지휘를 똑바로 할 것 뭐 이런 것도 돼 있고 복장 착용 미흡 또 훌륭하게 공부활동이 이루어졌구나 물속에서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신문 일변에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라고 정훈 실장이 보고 하니까 저런 걸 다 알아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증거들이 나오지 않나요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요 저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이 사막사건 이후에 10개월 동안 나라가 이렇게 들썩이고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까지 끌어오르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는 사단장의 얼굴을 처음 봤잖아요 어제 실무를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밤샘 조사 했다는데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적어도 자기 그 해병대원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 뭐 유가족들에게 이런 뭔가 마음의 표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온통 10개월 동안 자기가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자기가 당했다 억울하다 그런 취지로 지금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아마 더 분노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그 수색 작전 종료하는 시점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여단장이 물어서 본인은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고 여단장이 결정한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와 어떻게 이런 사단장이 있습니까 여단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면 그게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의견만 살짝 줬을 뿐이고 여단장이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육군 54단장에게 얘기해서 마무리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또 여단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대목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단장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산에서 또는 국방부에서 이런 식으로 10개월 동안 나라를 뒤흔들었던가 생각하니까 더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지난번 MBC에서 PD수첩인가에서 한번 보도를 한 걸 봤는데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뻔뻔해서 저러는 걸까 그래도 평생을 군에서 별 두 개까지 달면서 해병대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오히려 저는 좀 반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좋게 생각하려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자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부인도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철책으로 간첩 하나만 넘어오고 우리 병사가 넘어가도 사단장 모가지 날아가는 거는 항상 있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 운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휘하의 사병이 사고로 순직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죠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군인답게 물러나야죠 이렇게 자식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저거는 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못 물러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좋게 생각한다면 너 꼼짝 말고 있어 그럴 가능성 혹시 윤경호 소장님 없을까요 본인은 그러면 더 괴롭겠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제하에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얼굴에는 너무나 뻔뻔함이 가득 차 있는 거 보면 그렇게 해야 너는 살아 이랬을 거니까 참 그렇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저는 이번 가서 저렇게 조사 받았다는 거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항명죄 운운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요 문재인 정부 때 완성이 됐죠 군형법 그다음에 군사법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개편이 열어졌잖아요 이렇게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도 경찰의 수사를 받도록 바꾼 거죠 그 전까지는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다 덮어버리고 심지어는 아마 별 두 개 정도 되는 그리고 물론 대령도 하급법이면 있다고 합니다만 재판부를 군 상관이 맡아서 재판까지 형량까지 내리는 자기들끼리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구조가 가능했는데 그게 이렇게 바깥에서 외부 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꾼 그게 그나마 다행이구나 싶은 걸 이번에 아주 절감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성폭력 사건 관련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것이고 그래서 군대 내 성폭력 사건하고 사망 사건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부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지체 없이 이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 법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고 법을 어긴 거죠 지금 이거 이제 수사에서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면 그래서 이게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아까 김철근 총장님께서도 진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총선의 민심은 뭐였습니까 이건 잘못한 거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것 지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가 민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쭉 한번 총선 이후에 일어난 것들 한번 보시죠 야당 대표 만났습니다 기자회견 합니다 그리고 검찰 인사 합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둡니다 민생 토론회에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그냥 객관적으로 딱 보면 민심을 수용하는 조치들이네라고 보일 수는 있죠 그런데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야당 대표 만나서 야당 대표하고 뭐 하나라도 얘기 된 게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작심하고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다면 그나마도 그 말조차도 못 듣고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본인이 85% 이야기하고 15%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 무슨 얘기 했는지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오죽하면 외신해서 이런 기자회견 처음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정수석 왜 만들겠다고 했습니까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그래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엿새 만에 검찰 인사 딱 해가지고 김건희 수사라인 다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게 뭡니까 다 겉으로는 민심을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차근차근 진지를 쌓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진지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내 가족은 지켜야 돼 이건데 그렇게 하면 지켜질까요 지켜지든가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윤경호 소장님 한 10년 됐습니까 10년도 안 되지 않았나요 진지구축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의미를 가진 표현이었네요 근데 이제 한동안 보수 진영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들의 대안이었잖아요 근데 이러다가는 보수가 괴멸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식의 불안감을 표출을 했고 그게 이런저런 방식으로 대책이 강구됐다 이런 얘기들이 한동안 돌았는데 지난 총선 이후에 저는 몇몇 보수 언론 또는 다른 쪽에서의 움직임 이런 거에서 그런 기류를 좀 감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격 내지는 뭔가 저항을 하고 있는 게 또 하나의 진지구축인가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또 다른 차원의 싸움이 또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진지를 구축한들 시계를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지금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이 총선에서 이 도도한 민심이 왜 매를 때렸느냐 그 매를 때린 핵심 그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아까 검찰 인사 나오니까 우르르 언론이 검찰에 쫓아가가지고 누가 뭐 왜 됐는지 누가 어떤 배경으로 됐는지 이런 거에만 천착하는 이런 모습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게 아니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운영 국정 운영 기조에 변화가 없는 한은 이런 진지구축 아무리 해본들 사상 누각일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다 그런 식이에요 뭐 또 수석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하죠 저출생 그 뭐 수석 만든다고 하고 그 뭐 부처 만든다고 그러는데 수석을 만든다고 그러고 그런데 요즘에 또 인사하는 거 보면은요 꼭 재취업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 같아요 선거 나갔다가 떨어진 선거 나갔다가 떨어진 적건들 다시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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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자리 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그 뭐랄까요 오염된 물을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오염돼도 뭐 그러려니 하고 갈 수는 있지만 새로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순장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한 가지 시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각가지 여러 인사도 하고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오로지 3년 버티기와 김건희 구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낙선자들을 초청을 했잖아요 한 50명 넘는 낙선자들 모아서 공동 운명체라는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왜 그렇게 급하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건 특검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특검이 재의결되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하는 거 보면 전부 대부분 찐윤들로 다시 둘러싸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비대위원 어제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대통령실로 만찬해서 불렀는데 비대위원들이 상임정국위와 정국위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정 상태에 있는 비대위원들을 불러서 할 정도로 급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의도의 진지가 부서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 여의도의 진지를 굳건하게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원인도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있다 그다음에 검찰 최근에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니 이게 검찰이 총선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권력의 향배에 대해서 느낌이 온 거 아닌가 이걸 바로 안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총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민정수석 통해서 검찰 인사 바로 가능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뚝이 무너지는 걸 일단 막는 거죠 그것도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국정은 3년 버티기와 김건희 국악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아 근데 비대위원들도 정국위원회에서 인준을 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지금 인준도 안 났는데 대통령실에 불러가지고 만찬을 했잖아요 그건 내정 상태인 거죠 대통령이 승인해준 거네요? 아 그렇지 이번에 비대위원도 다 치년 일색이던데요 그러면 아직도 당을 대통령실이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장악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일단 원내대표는 어찌 됐건 추경호 원내대표가 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누굽니까? 거기 경제부총리 출신 아닙니까? 기재부 장관 했고요 거기도 찐륜에 가까우신 분이고요 실제로 이철규 의원으로 대변되는 그런 어떤 당 내에서의 호유무사 같은 찐륜은 아니었겠지만 이철규 하려다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물타기를 하면서 나경호, 난철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비대위 원래 정상적인 당은 개혁신당처럼 전당대회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당입니다 새로운 지도를 바로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완전 참패를 하고도 두 달 내지 세 달 또는 네 달, 다섯 달 뒤에 비대위를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친류를 세우기 위한 마사지 작업에 들어간 거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러면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용산의 뜻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아야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지금 황우여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좀 늦추려고 하는 것을 두고 이건 한동훈이 시키려고 하는 포석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가 지금 안 좋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시각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친륜 인사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가면 일단 총선 패배 책임이 열버릴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하면 총선 패배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당대표 뽑는 룰을 바꾸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약간은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이 가면 결국 책임돈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룰 안 바꾸고 당원 100%로 예를 들면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 논리가 그대로 있을 건데 그것대로 가면 룰 안 바꾸면요 여전히 가장 센 세력은 윤심이거든요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세우기다 아니다 어느 쪽이에요 한동훈은 사라져야 될 겁니다 제가 이 대목 관련해서 우연히 가져왔는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중앙일보의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전대를 거쳐도 안 거쳐도 거쳐도 안 거쳐도 비윤 이 비윤에는 한동훈도 포함되어 있어요 재밌는 건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 보면 유승민 한동훈 이렇게가 높다면서요 지지층 내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밖에 있는 사람으로는 유승민 근데 지금 이 기사의 분석으로는 한동훈도 비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저도 아까 공감을 했는데 아니 명색이 집권 여당인데 집권 여당이 지금 비대위가 2년 사이에 비대위가 몇 번이며 그 다음에 총선 패배 좋아요 그거 충격받은 거잖아요 그럼 바로 전당대회를 해야죠 새 지동으로 뽑아야죠 그게 제1야당이 아니 제2당이죠 지금은 제2당이고 집권 여당이라면 나머지 정당들은 오히려 더 추스리기에 정신 없고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말이 되지만 몇 면을 이어오는 보수 정당인데 아직도 전당대회를 이렇게 뒤로 미루기만 한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윤심 관찰을 위한 꼼수입니다 직권 2년 차에 비대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워낙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특별할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황후의 비대위 체제는 그렇게 무슨 7월 말 8월 말 늘릴 것이 아니고요 하루라도 땡겨서 빨리빨리 정식 지도부를 만들게 하는 그런 전당대회 룰 바꾸는 거 정도를 제대로 잘 해내면 성공적인 비대위였다고 저는 평가하기 때문에 그거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글쎄요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죠 용산에서 그런데 한동훈이 더미울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면 룰 바꿀 수도 있겠죠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함께 영원히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주변에는 다 쳐내고 다 여차하면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김건 여사라는 딱 트리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딱 건드리는 순간에는 20년 직이고 뭐고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20년 함께해온 사람도 바로 한순간에 적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본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하면 이철규 당대표네요 원내대표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당대표를 시키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있어요 친륜일색으로 당을 꾸민 것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지구축의 일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정말 풍전등화죠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인사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가지고 또 인사권 플러스 캐비넷 정도일까요 그냥 이런 걸 가지고 막 해서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될 겁니다 잔잔한 파도 정도는 방파제로 막을 수 있지만 민심의 거대한 쓰나미는 뭘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 integral Gre에게도 극복하는 거 다 Awards 세상에 ilà き파도 하시고 하시고 아버지가 이 낙서 낙서 대회 세계 여행 다 bert